자, 장의원 여기서 치고, 의용의원 여기서 치고 우리 대변인 일도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언론 브리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조직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노미노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네요. 우리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대문구 국회의원이신 장경태 조직위원님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정책공약 소속이신 김재영 조직위원님 참석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대변인이신 김홍국 조직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실무기획 및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청 유인건 정책기획관련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박람회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국회 언론 브리핑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올해 1월 이곳 정론관에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3만여 관중을 모시고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리핑 이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월에 개최하기로 한 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을 모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로 박람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연기 일정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올해 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기본소득 박람회가 한 차례 연기되는 이유도 되기도 하였지만 유사일에 처음으로 전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나마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에이아비아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전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과 가족의 해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도냐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장경태 조직위원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젊어서 고생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울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기회의 공정함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출발선에 같이 동등하게 세워주는 법과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똑같은 동등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서 전국민적 관심과 또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느낀 국민적 효용감들을 완성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 경기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수입의 내용을 기본소득당의 대표이신 용혜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위원회와 경기도가 준비해온 박람회 수진사항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도민과 언론, 국회 및 중앙정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시장상인유관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에 알리고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에 힘입어 오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mbc 방송사를 통한 중개와 유튜브 중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전시들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준비하였습니다. 조속히 국민들과 함께 만나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메인 슬로건은 사람을 사람답게 입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지표 수치와 기계적인 효율성을 내세워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가치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사람 중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과 상인 농민과 우리 마을 나아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89%에 달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0% 폐업과 사업계획축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순환을 이끌어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온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2020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의 컨텐츠는 작년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하였습니다. 단방향 정보 제공이나 이벤트성 프로그램 구성은 지향하고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본소득 영화제, 청년기본소득 공모전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성과를 알려드리고 기본소득의 미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연사의 영상 축사, 유명인의 기본소득 정책 응원 메시지, 기본소득 북글씨 퍼포먼스, 개막기념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온라인 토크쇼 등을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식과 기본소득 특별 대담이 진행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출범 선언식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전국 40여개 지자체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기본소득 정책화에 대한 비전을 발표합니다. 기본소득 특별 대담에는 경기도지사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킹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기본소득을 주제로 대담을 가집니다. 대담 내용은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행사 둘째 날인 9월 11일에는 2020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당 기본소득으로를 메인 주제로 에드와르도 스플리시 브라질 전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애니밀러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등 10여개 국가의 26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방정부 관계자 및 연구기관의 책임자 등이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의 국제적 협력 방안과 정책 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격차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기본소득이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과 결합할 때 더욱더 효과적일지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전시관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내에 체험형 3D 전시관으로 준비됩니다. 세계 속 기본소득, 국내의 기본소득,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메인 테마로 기본소득 아젠다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국제적인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본소득 세계관, 코로나19를 대응한 재난기본소득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관, 기본소득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작품으로 구성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본소득 영화제 등 총 17개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온라인 전시관을 찾아 관람하시는 동안 참여활동으로 가상지역 카페 찾기 등 응모 이벤트 참여형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온라인 박람회가 생소한 관람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 유튜버가 출연해 박람회에 대한 사용 팁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박람회 사용설명서를 영상으로 제작 홍보하여 온라인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나 단계적 확대 방안 같이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실현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법률안 입법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공원화 기구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 창립되어 활동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큰 담론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치기 앞서 좀 늦게 오신 분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의 차원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고 계신 조직위원이신 경기도의의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심규순 조직위원님 약간 늦게 참석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기획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밖에서 백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